안녕하세요 부동산중개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지저동에 있는 3룸인데 엄청 저렴하게 월세로 나와있는 3룸이구요 주택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300에 28 이렇게 현관에 들어오시면은 현관이 이렇게 거실이 있구요 아직 청소가 안되어있는 점 양해해주시구요 당연히 입주자가 들어오기 전에 청소가 깨끗하게 완료된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보신 주택 마당을 거쳐서 현관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거실공간이 있구요 그리고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일러실로 향하는 작은 통로구요 이렇게 부엌이 따로 분리되어 있구요 주택 328로 나와있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와있는 3룸 주택입니다 네 이쪽 제일 안방 큰 방입니다 아 여기가 큰 방이 아니라 여기가 작은 방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창이 이렇게 나있구요 창이 이중창으로 나와있어서 방풍하고 방음이 잘되구요 그 다음에 이쪽 화장실 화장실도 꽤 넓은 것을 보실 수 있구요 현관 쪽에 오른쪽에 나있는 넓은 안방입니다 굉장히 넓고 여기도 이제 샤시가 이중샤시로 되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택이 조금 오래되었고 인테리어 같은 것이 최신식은 아니지만 이렇게 3룸 주택이 328로 나와있는 것은 굉장히 보기 힘들게 저렴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구요 저렴한 주택 가정집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빈방.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